3연패를 하는 자리에 항상 있었는데요. 이렇게 3연패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10점을 쏜다는 생각을 안하고 쏘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만점을 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만큼 무화지경으로 저는 그 경기에만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4강전에서 우진영이랑 붙습니다. 제가 깨부시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오늘 뉴스와이드는 연일 밤잠을 설치게 하는 올림픽 선수단들. 선수단이 보내온 이 소식 얘기부터 전해보겠습니다. 금메달이 벌써 5개죠? 화면 좀 보시죠. 지금 금, 다섯, 은, 셋, 동, 하나. 사실 금, 은, 동 이렇게 나눠서 소개를 하지만요. 이게 실제로 따져보면 이게 같은 메달이거든요, 지금요. 지금 보시면 사격에서 많이 나왔고요. 펜싱, 양궁에서는 2개 나왔죠. 그다음에 유도, 수용 이렇게 고루고루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 5위인데요. 오늘 올림픽 관련 얘기를 좀 해 주시기 위해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나와 계신데요. 이유미 작가님. 일단 우리나라 목표가 아직 끝난 게 아니지만 순위로는 15위. 그런데 목표가 금메달 5개도 이미 꽉 찼어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2년 런던 올림픽에 금메달이 13개였는데 그때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딴 때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은 메달 숫자가 계속 줄었어요. 그래서 3년 전인 도쿄올림픽에는 6개까지 금메달이 줄었는데 이번에 얼마나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는 런던 올림픽 때 땄던 13개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금메달 수가 그렇고요. 다른 색깔의 메달 수는 많아질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메달에 가까운 선수들은 무척 많은 상황인데 경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금운동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저도 약간은 현재 상황에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10개 안팎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메달 기준으로 보면 한 10개 정도는. 그런데 런던 올림픽이나 그 앞에 베이징의 올림픽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니지만 10개 정도는 갈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금메달 기준은 아까 제가 금운동에 다 갔다고 얘기하면서 또 금메달 얘기를 하니까 또 무슨 또 다른 소리 하냐고 그러지만 그래도 또 일단 기준이 금메달이니까 금메달 5개인데 10개까지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 한 5개 정도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그 5개는 어떤 종목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양궁 개인전이 있고요. 양궁에는 혼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양궁은 늘 전종목 석권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대한체육회가 금메달 5개를 목표로 잡았을 때 양궁에서 5개 따주면 목표 달성하겠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왔습니다. 양궁에서만 다 따버리면. 그런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로 본다면 한번 해볼 만한 목표치인 건 맞잖아요. 전종목 석권이라는 게. 그럼 벌써 혼성까지 3개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태권도가 있고 배드민턴의 안세형 선수가 있고 그런 종목도 근대 5종이 있고 그런 것까지 하면 10개 안팎의 금메달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각 종목에 출전한 선수들이야 정말 피를 말리는 긴장감 속에 노력하고 애쓰고 있겠지만 일단 시청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약간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따는 건 원래 목표치 넘어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그럼요. 어제. 어제 많은 분들의 밤잠을 설치기 했던 남자 양궁 단체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상대적으로 편안한 경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경기 끝난 뒤에 우리 선수들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화이팅을 저희 선수들을 보고 화이팅을 외쳐야 되는데 상대 선수를 보고 외치는 경우가 상대 팀을 좀 도발한다 이런 식으로 주의가 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재덕 선수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긴장도 하고 각성 상태로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 것들을 조금 놓친 나머지 저희가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됐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뒤에 감독님께서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선수들이 긴장한 것 같으면 호흡해서 좀 더 심박수를 떨어뜨릴 수 있게끔 차분해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많이 유도해 주셔서. 이유미 작가님 양궁 중계를 보면 화면에 선수들마다 심박수 표시가 돼 있더군요. 화를 쏘는 순간까지 심박수가 어떤 선수들은 요동을 치는 선수가 있고요. 100이 넘기도 한데 우리 선수들은 결정적으로 쏘는 순간에 오히려 심박수가 낮아지더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확실히 강심장들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것도 훈련의 결과입니까? 맞습니다. 원래 2019년에 세계선수권대회 우리 선수단이 출전을 했을 때 양궁협회에서 보니까 TV중계를 심박수를 체크하는 TV중계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걸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을 봤고 그래서 현재 현대차그룹에서 우리 자체내로 이 심박수를 TV수신기와 함께 심박수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요. 그걸 개발해서 계속 훈련에 도입을 하고 그래서 선수단 별로 어떤 선수별로 어떤 상황일 때 가장 심박수가 높아지는지 또 어떤 훈련을 했을 때 심박수가 낮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면서 해왔고. 또 게다가 늘 말하지만 국가대표 선발전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은 이미 평정심을 갖는 연습들을 대표 선발전을 통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게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 선수를 보면요. 쏘는 순간에 오히려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어서 숫자가 올라가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는 거꾸로 내려가더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 순간에 심장이 오히려 또 차분해질 수가 있을까. 이것도 역시 훈련이라는 거예요. 네. 아까 김우진 선수가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심박수가 올라갈 때쯤 되면 코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심박수를 조절할 수 있었다. 보통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가 10점이 나왔을 때 보면 심박수가 80bp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성인 남성이 편안하게 쉬는 때 나오는 심박수라고 해요. 편안하게 쉴 때가 한 80 정도가 나오는 겁니까? 네. 그런데 그 정도의 평정심을 갖는 선수들이니까 이게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선수 보니까 막 120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럼요. 저 선수는 지금 엄청 떨고 있구나. 이게 막 느껴지더군요. 그리고요. 막내인 김대덕 선수. 기합소리는 워낙 전매특허라서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나서 사실은 경고까지 받고 그랬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김대덕 선수도 강심장인 게 지금 슈팅 자세를 하고 있는데 벌이 날아와서 손에도 안고 얼굴부에서 날아다니는데도 눈 하나 꿈쩍을 안 한다고요. 그리고는 10점을 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중국전이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때가 결정적인 순간이어서 김재덕 선수에게 10점이 정말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대표팀으로서도. 그런데 김재덕 선수가 나중에 얘기하기를 본인이 4대에 서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벌이 입술 쪽에 앉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벌을 좀 치우고 날아가게 하고 그리고 4대에 섰는데 갑자기 그 벌이 8등에 올라와 앉는 바람에. 그런데 본인은 무조건 10점을 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상관없이 집중해서 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필이면 벌이 날아와서 손등에 앉는데도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동안 훈련의 강도가 어땠는가. 이걸 또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제 양궁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죠. 사격에서도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딴 선수가 16살 고교생이었습니다. 어제 끝나고 나서 인터뷰 내용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아직까지는 실감이 잘 안 나는데요. 너무 기쁘고 두 번째 금메달이라고 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뒤에 환호가 들리길래 제가 또 2등을 했구나. 미네대처럼 또 2등을 했구나 싶었는데 다행히 보니까 수도권 선수라고 해서 너무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남은 한 발을 좀 소중하게 했었죠. 때문에 주셔서 너무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반효진 선수인데요. 16살. 지금 이번 올림픽 역대 최연소예요. 최연소 메달리스트, 금메달이 됐는데 그리고 더 의미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역대 100번째 금메달을 안겨줬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요, 이유미 작가? 이 반효진 선수가 사격을 입문한 지가 이제 딱 3년 됐다고요? 네. 3년이 됐는데 국가대표가 되고 올림픽 금메달을 땄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저 선수를 보고 사격 천재라는 말을 붙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 때 원래 태권도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있었던 선수인데 같은 체육을 하는 친구 중에 사격을 한 선수가 있어서 그 선수를 따라가서 한 번 총을 쏴봤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는 보통 총소리가 크고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총소리가 너무 신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격을 하게 됐고 그런데 국제대회도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 4번 정도밖에 출전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1위로 당당히 올랐고 지금 올림픽 금메달까지 땄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본인 운세 얘기를 좀 한 게 있다면서요? 네. 본인이 이제 대회를 치르거나 경기를 치를 때 루틴이라고 하죠. 경기 시작까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선수들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씻고 무엇을 입고 그런데 본인이 운세를 보는 게 루틴 중에 하나인가 봐요. 루틴이 그러니까 뭘 할 때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운세를 본다고요? 네. 그래서 운명처럼 좀 잘 맞은 것 같다. 너가 최고가 될 것이다. 이런 운세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운세가 나의 날이었다. 모두가 나를 인정하게 된 날 이렇게 됐는데 진짜 인정을 받았고. 네. 그래서 그 운세가 맞았다고 그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운세가 조금 개운치 않은 운세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징크스라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징크스를 없애는 방법을 찾죠. 그 루틴 안에서. 이렇게 운세가 안 좋은 날은 난 또 이렇게 운동을 좀 더 한다든지 아니면 심호흡을 좀 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징크스를 좀 탈피하는 방법도 선수들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봤던 우리나라 메달 전체 집계된 영상 화면 좀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 메달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게 지금 사격이잖아요. 금 두 개, 은 두 개가 나왔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물론 열심히 해서는 기본일 겁니다. 그런데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있었답니다. 밑에 자막으로 좀 설명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격팀 감독부터 솔선수범을 했는데 그게 3C 금지랍니다. 3C면 세 가지를 못하겠다는 건데 뭘까요? 이게 뭡니까? 셀룰라, 커피, 시가렛. 셀룰라, 핸드폰 금지. 선수들 집중력을 위해서 핸드폰 금지. 커피 안 됩니다. 이거 괜히 가슴 두근두근하고. 그다음에 시가렛. 특히 남자 선수 중에서 아마 담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금지령. 그러니까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차단한 거예요. 핸드폰, 커피, 담배 다 금지인데 이게 지금 비결 아니냐는 얘기 나오고요. 감독 역시 굉장히 술을 좀 좋아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역시 술을 끓었답니다. 이 참에. 아, 대단하군요. 3C 덕분이다. 이게 직접적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종목 선수들도 참고할 만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 저게 말씀하셨듯이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보다는 그것들을 지키면서 가져오는 정신력 문제? 그런 문제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격 대표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세대교체에 완전히 성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린 선수들이 계속해서 메달을 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격이 갈수록 좀 재밌는 그런 스포츠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룰들을 계속 바꾸고 있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의 대표 선발전도 그렇게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효과를 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게 어떤 결기, 결심일 수도 있잖아요. 감독부터 그렇게 술을 좋아하신다 그러는데 다 술을 끊고 아, 사격을 몰라봤군요. 많은 분들이. 저런 노력이 있다라는 걸. 그리고 어제도 또 하나 주목을 받았던 게 유도 경기였습니다. 은메달을 땄는데요. 그 선수는 여러 가지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인터뷰 내용 먼저 보시죠. 금메달을 타고 싶어서인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메달을 탈 수 있어서 좀 행복합니다. 그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후회 안고 시합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할머니 생각이도 나고 그리고 오늘까지 많이 받아주고 했던 파트너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화면으로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이 허미미 선수. 사실은요. 여기 보시면 독립운동가의 일단 후손이라는 점 주목받았고요. 그리고 한국 국적 아버지, 일본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는 제1교포였는데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할머니 유언이 있었는데 한국 국적을 갖고 국가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할머니 유언이 있었는데 그걸 따랐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얻어서 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은메달을 땄는데 이게 여자유도 8년 만에 메달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희 작가. 독립운동가의 후손. 그리고 일본 국적이 아닌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올림픽 메달리스가 된 것. 굉장히 사연이 있네요. 네. 허석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알려져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아버지는 한국 분인데 어머니는 일본 분인 상황에서 일본에서 자란 선수입니다. 그런데 유도 유망주로 전 일본 중학선수권대 우승까지 했던 선수입니다. 그럼 일본 쪽에서도 굉장히 탐을 낸 선수였겠네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유언으로 험이미, 그러니까 손녀겠죠. 미미가 한국의, 대한민국의 유니폼을 입고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을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유언을 하셨다고 해요. 그 유언에 따라서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아무래도 인터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의 일본어 발음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제일 기쁘니까. 사람들이 좀 일본인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다 보니까 이 험이미 선수를 영입한 감독이 이 선수의 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북 군이 출신이라는 걸 알고 그쪽에 본적지로 돼 있는 데 가서 찾아보니까 허석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으로서의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면서 이 선수가 이중국적자였는데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고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가게 됐습니다. 사실 저 험이미 선수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메달을 딴 이후에 관심을 보였는데 일본에서는 뭐 일본과 연관이 있는 선수다 이렇게 소개했대요.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것은 쏙 뺐다고 그러죠. 뭐 그랬겠죠. 그런데 어제 사실 허위 선수가 결승전까지 올라갔는데 아쉬운 점이 이게 판정이잖아요. 무슨 이게 뭐랄까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벌칙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니면 지도라고 표현합니다. 지도를 여러 개 봤는데 상대 선수보다 더 받아서. 그런데 이게 무슨 위장 공격? 약간 허위 공격? 약간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 이게 뭡니까. 무슨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까. 그러니까 0대0 이상에서 득점을 내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도록 골든스코어라고 해서 그때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서든데스처럼 거기서 점수가 나면 끝나는 그런 상황을. 점수가 나면 연장전 같지만 점수가 나면 그 순간 끝나는 게 되는 걸로. 네. 그런 경기로 치러집니다. 유도가 요즘은.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지도를 우리라말로 따지면 경고를 받는 건데요. 그걸 이제 유도에서는 지도라고 하는데. 지도를 3개 이상 받으면 그 선수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허미미 선수가 지도를 2개를 받고 상대 선수가 하나를 받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계속 소극적인 공격을 하니까 상대 선수에게도 2개를 줘서 2대2 지도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공격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유도 같은 경우는 지도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박진감 있는 유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허미미 선수가 하는 동작들이 그 선수의 주특기 중에 하나인데.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주저앉아서 엎어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공격을 많이 하는 선수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서 주저앉아 있는 동작이 사실 공격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 그래서 위장 공격으로 심판이 판정을 한 겁니다. 그 위장 공격이라고 판정이 되면 지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불이익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심판이 멈추게 하더니 허미미 선수에게 지도를 하나 더 줘서. 그런데 상대 선수는 금메달 선수는 아예 공격 자체도 제대로 안 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게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허미미 선수는 어찌됐든 계속해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상대 선수는 너무 지친 탓인지 공격을 제대로 못하고 막아내는 데 급급했어요. 왜 그런데 그 선수에게는 지도가 안 주어지고 허미미 선수에게 지도가 주어졌는지. 좀 그 부분이 저도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고. 이런 건 이의제기 안 됩니까? 그런데 허미미 선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 유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는 분인데. 판정이 일단 낮기 때문에 심판의 판정이 좀 중요한 부분이 유도에서는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의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금메달 딴, 이겨서 금메달 딴 선수도 영 뭐가 석연치 않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인터뷰에서 유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의미심심하게 들리더군요. 네. 이 선수도 이 부분이 조금 찜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겼는데도 뭔가 개운하지가 않은 거군요. 그래서 이기고 나서도 좀 어리둥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나중에 금메달의 기쁨을 좀 만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금메달 딴 대구치 선수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했거든요. 유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이 변해야 된다. 그런데 허미미 선수 경기를 보면서는 이런 부분은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긴 했습니다. 왠지 살짝 억울한 느낌이 드는 상황이네요. 지금요. 공격을 열심히 했는데 그게 위장이다. 그런데 상대 선수는 아예 공격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거기가 금메달을 땄다.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경기 내용에서 쭉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짚어봤는데요. 그런데 파리올림픽. 어제도 조금 지적을 했어요. 뭔가 이 세부적인 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에서는 디테일에서 조금 뭔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개막식 때 우리나라 이름을 틀리게 불러서 뭐 IOC가 올림픽위원회가 사과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한테만 이렇게 실수하는 게 아니더군요. 뭐 국기가 다 틀리게 올리고 그러는데 화면으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왼쪽부터 봅니다. 저거 보세요. 뭔가 오륜기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걸어놨어요. 오륜기를. 개막식에. 개막식인데 저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보면요. 어제 우리나라 남자팀이 프랑스하고 해서 이겼잖아요. 그건 프랑스가 2등이에요. 그런데 저거 보세요. 국기 위치를 높이들을. 금메달이 가장 높고 은메달이 그다음이고 동메달인데 은메달. 프랑스가 딴 은메달인데 프랑스 국기가 가장 낮아요. 자기 나라인데요. 프랑스가 개최국인데. 그리고요. 아르헨티나 선수가 입장을 하는데 중국 국기를 뛰어놨습니다. 저기다. 이거는요. 지금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하고 최수영 평론가 나와 계신데 박수영 전 최고위원. 너무 기초적인 내용인데 이게 실수가 나올 수가 있는 게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오류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반복되는 실수라는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대한민국이 입장할 때 북한으로 소개된 것도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지금 이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국기가 거꾸로 걸리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더 순위와 상관없이 더 낮게 걸리는 일이라든가 이뿐만 아니라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 남자 농구 경기단에서 이 남수단의 국가 대신에 수단의 국가가 나와서 사실은 이 남수단 같은 경우에는 수단으로부터 독립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독립된 국가에 대해서 다른 국가를 틀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던 것이고 이 나라는 깜짝 놀랐겠네요. 굉장히 무례했다, 불쾌했다 이런 표현을 서슴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들에 대한 국기부터 시작해서 국가까지 전혀 존중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도대체 왜 이렇게 실수 연발을 하는지 어떤 기사 제목을 보니까 더위 먹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오류, 실수 이런 것을 넘어서 굉장히 어떤 국가들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기 모습을 보면 의도적인 실수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자국 국기까지 저렇게 실수해서 올리는 판에 그걸 의도했겠습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너무 실수가 잦는데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시상식에서는 저 계양된 국기를 각각 다 쳐다보고 있는데 저런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입장할 때 다른 나라 국기가 나타나고. 표정평론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제공에 프랑스가 본말이 전도된 올림픽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번 올림픽을 전 세계에 보여주면서 몇 가지 메시지를 내고 싶어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센강 같은 경우가 프랑스를 상징하는 강이니까 여기서 수영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친환경이라든가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말하자면 오염으로부터 그러니까 프랑스가 완전히 벗어났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고. 또 하나는 프랑스가 사실은 그리스에서 했지만 실제 올림픽의 발상지 쿠베르텍 남자가 여기 출신이기 때문에 거의 창조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이번에 여성이 50%라고 해서 성평등 올림픽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국기 계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수들 이름.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홀했다. 그러니까 너무 조직위원회가 어떤 강조하고 싶은 어떤 국가적 이미지 혹은 이번에 홍보하고 싶은 그런 포인트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챙겨야 될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소홀했다. 저는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좀 저런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떤 승리를 했고 메달을 타서 굉장히 기쁜 순간 그리고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출전한 순간에 자국 국기가 잘못 걸리고 다른 나라 국기가 오고 다른 나라 국가가 올려지고 이거 굉장히 황당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 자꾸 반복되고 있다고 하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요.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